내 이름은 네리야 탐정이죠 얼마 전 특이한 의뢰를 받았는데 어때요? 들어보시겠어요? 누군가 슈샤이어를 침공한 악마들을 몰살시키고 지금은 자출에 감춰버린 상태라고 해요 그 자간 이 자체를 감춰버린 상태라고 해요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받은 의뢰예요 그럼 지금부터 사건 현장으로 가볼까요? 처음 사건이 벌어진 지점이에요 무수한 칼자국 엄청나게 큰 대검을 휘두른 것 같아요 이렇게나 깊이 파인 칼자국을 본 적이 있나요? 모두 일격에 당했어요 그 어떤 망설임도 없는 격렬한 분노가 느껴지네요 잠깐 갑자기 흔적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곳곳에 이렇게나 많은 흔적이 남아있다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폭주한 것처럼 같은 스킬이지만 더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 계속되었군요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악마들을 소멸시키기엔 충분했을 거예요 좀 더 들어가보죠 여기 뭔가 있어요 세상에나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여기 검으로 가린 상처가 보이나요?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게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긴 폭주 상태를 유지한 것 같아요 무자비한 최후의 일격까지 큰 대검 파괴적인 전투력 정체를 알아낼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순 없었지만 이 정도 실력이라면 곧 아크라시아에 이름이 널리 퍼질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악마들을 향해 맹렬한 분노의 검을 휘두르는 자 슬레이어 효과가 4월댕 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